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말씀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아들아 아버지 하나님 나들이 양복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손 대고 모든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자기 이름을 대면서 사랑한다 누구야 사랑합니다 너의 하나님 자기 이름을 대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자기 이름을 대면서 사랑한다 겸쳐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버지 가슴에 손 대고 커밍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아주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왕으로 이곳에 찾아가셔서 오늘 홍기동 성교사님 정선호 성교사님 목사님 안수식에 축복하시고 많은 분들도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해서 찬양해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